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동아리만들을 처음 만나러 가려고 해요. 그럼 갈까요? 우리 한 번 가볼까? 그래. 자, 얼마나 괜찮은지 않아? 미안해. 빨리 와. 그래! 가자, 얘들아! 어? 어서오세요! 플레이스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미지의 세계론! 여기는 은혜인군 학교 치료를 다녀오세요. 저희 블레스가 자주와서ора 공원에 출장하네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저희 은혜인군의 춤도원이 블레스예요. 아, 승환은 단독 댄스 맞아? 연습 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인군의 블레스의 비주얼 담당하는 김정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서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스 드라마 소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스 기장 양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자입니다 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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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학년 블레스 중석입니다 양혜재는 숲으로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2학년 기장 중인 양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보 춤도하리 블레스에요 재미를 몬고总형 탕정이죠 나는 비주얼 단다 기장입니다 난 탕정 정서현 외국에서 지정하게 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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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